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화물선, 이 배는 충돌 40분 전에 다른 선박들도 들이받으며 인명피해까지 낸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이 이미 당시의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는데요. 20분간 방치한 그 사이에 광안대교와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6천 톤급 화물선이 광안대교 쪽으로 서서히 다가가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다리를 들이받습니다. 당시 러시아인 선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6%의 음주 상태. 이 화물선은 광안대교 충돌 40분 전, 이미 다리 바로 앞 부두에서 다른 선박 세척과 잇따라 충돌한 상태였습니다. 해경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후 광안대교와 충돌하기까지 20분 동안 이 화물선을 멈추게 하거나, 안전수역으로 유도하는 통제 행위는 없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광안대교 역시 선박 사고의 무방비였습니다. 불과 400m밖에 부두가 있었지만, 이 광안대교에는 대형 선박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충돌방지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코앞에 대형 부두가 있지만, 설계 당시부터 선박과 충돌할 가능성을 제외했던 것입니다. 선박이 경미하든 아니든 추돌하는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놓고의 매뉴얼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1차 점검 결과에 따라 이르면 3일, 일부 구간 통제를 풀기로 했지만, 일대는 교통지옥으로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